자 안녕하세요 북소년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을 이어 가지고 베이쉴새 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당사 개론 528 페이지 펴보세요. 베이쉴새 체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 베이쉴새가 뭐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이쉴새 체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밑에 있는 파리 강화의 일을 이제 열었죠. 거기에서 이제 베이쉴새 조약을 뱉게 돼요. 그래서 그 베이쉴새 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국제체제 서유럽의 유럽의 국제 질서를 이제 베이쉴새 체제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쉴새 체제는 시틀러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요. 시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 유지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이제 이렇게 그 유럽 지역에는 베이쉴새 체제가 형성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태평양 지역이죠. 한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제 뭐냐면 워싱턴 체제가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체제가 이제 뭐냐면 2차 세계를 1차 세계를 직후에 형성된 그런 국제 질설탕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베이쉴새 체제의 이제 그 핵심적인 회의였던 파리 강화의 부터 이제 볼게요. 이 파리 강화의는 전수국들이 모여가지고 폐종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된 회의죠. 그래서 이때 폐종국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리 강화의는 이제 전수국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윌슨이 14개조의 기본정신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로 전수국의 이해관계만 반영이 됐다는 거. 그래서 폐종국은 그냥 무조건 들어라. 이런 거죠. 폐종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폐종국에 대한 응징적 성격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웠고. 그리고 국제연맹 창설하고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파리 강화에서 맺어진 베르시아의 조약을 통해서 반영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인적, 물적, 송시가 피해는 그 이전의 어느 정도인가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컸다. 상방을 합해요. 전사자가 약 천만 명이 달아있고 부상자는 이천만 명이었다. 일반 시민의 사상자 또한 적지 않았겠지만 이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건물이나 성박에 비롯한 전쟁에 투입된 물자 등 물적 송시율 또한 정확한 통계로 잡힐 수 없을 만큼 막대했다. 그래서 뭐 그 여기까지는 천문당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내용이야. 1차 세계대전의 그게 이제 인적, 물적, 송시 피해가 컸던 것은 뭐냐면 그 1차 세계대전의 성격에서 볼 수 있죠. 예전에 와요 전체적인 총력증이죠. 총력적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후방 상관없이 인적, 물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모두 집결시켜서 전방에 집결시켜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현대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가학기술 같은 것들이. 그래서 가학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되면서 여기 무기, 첨단 무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대량 살상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복이 힘든 만큼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 좀 마찬가지예요. 자 하여튼 뒤에 이제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전쟁의 디스스로 매듭짓고 영구적인 평화를 수집하기 위해서 1919년 1월 18일 날 전승국 27개 국가들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파리 강화에 의해 그치죠. 그래서 폐렴국은 회의에 참가할 수 없었고 독일은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농평적적으로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뭐 이게 잘못됐고 좋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뭐냐면 이제 베르시아의 명령이라고 해요. 자신의 의견도 반영되지 못한 채 그냥 따라야만 했던 폐종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베르시아의 명령이라고 해서 뒤에는 베르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도의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죠. 그것이 또 시틀러 집권의 배경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전승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가들은 본회의에서 제외됐고 실제로 강화 내용의 결정적인 것은 3명에 의해서, 3개 국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미국의 윗승강, 그 다음에 영국의 노이드 조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크레망소 이 상거두에서 내용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전쟁은 민주주의 안전을 위한 전쟁이고 전쟁을 종결짓는 전쟁이기에 미국 대통령 위스는 1918년 1월 전후처리 기본원칙인 열리기 조항을 제시했어요. 열리기 조항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거 기초에 안 나와도 교과서에 실려있고 일단은 이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뭐 주요 내용은 비밀 외교 금지, 공해상의 해양의 자유, 경제적 장벽의 재고와 무역 평등, 군비 축소,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걸 제시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시민주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경제적 자유를 치는 신장함으로써 문호개방 이류만의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이걸 제시했는데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에 막혀서 크게 진지하게 보지 못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위스는 이제 이걸 제시하고 나서 그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되죠. 너무 나선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예전부터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요. 그 위스는 원래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나중에 공화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예전에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국이 제시했지만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국제연맹조차도 이제 미국이 가입되지 않았죠. 가입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은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비밀 외교 배정, 공화상의 하얀 자유, 경제적 장벽의 재고와 무역 평등, 군비 축소, 신민지 문제의 공정 조정, 그리고 오스테아와 독립업 투쿨의 민족 문제 해결해서 민족자유주의 원칙의 적용, 국제연맹 창설, 이런 것들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면 여기에는 비밀 외교의 폐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을 보면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협약 위에는 어떤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상국 동맹과 상국 협상이 있죠. 이런 그 조약이나 협상들이 다 뭐냐면 비밀로 이렇게 했어. 비밀 외교로 해서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은 뒤에 이제 1차승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거야.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폐지가 생겼냐면 하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자동 개입을 하는 조약들이 들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차승이 터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례보다 조그만 사건을 기구했고 이게 계기가 폭발돼 나오는데 이때 이 자동 개입 조약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국제전이 학전이 돼갖고 세계대전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면 조약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각국이 역제할 수 있겠죠. 이거 잘못하면 전쟁이 더 커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 비밀 외교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국이 공개적인 조약도 있지만 비밀 외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비밀 조약도 많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민족자결주의. 이 민족자결주의는 여기 딱 보시면 되겠지만 오스트리아나 동유럽이나 이런 트루크 제국들 주로 이제 다민족 국가들 복잡한 이런 민족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외부에 간소 없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폐전국의 시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주로 승전국의 시민지에 해당하는 거죠. 아, 말이죠. 승전국 시민지에 적용되지 않고 폐전국 시민지에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주로 이제 여기 이런 갈칸반도 쪽이나 그런 유럽 내 문제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것도 민족자결주의 배경은 이제 쫙 없어진 채 이것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민족자결주의 원칙만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딜 엄두에 두고 한 것은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3.1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누군요. 자, 그다음에 국제연맹의 찬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는데 이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밀스에 제시한 원칙은 확실히 제국기를 지향하고 자유와 자치에 입각한 평화된 세계지의 소식을 수입한 고개원 원칙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상주의고 고매한 원칙은 파리 강화에 그대로 시현될 수 없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 중에 여러 나라를 적다와 전후의 영통공제에 관한 비밀조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전승국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였다. 그리하여 밀스의 13개조 포명상 종전되면서 실제 그 일부만이 시현됐고요.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승국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전쟁 중에 약간 비밀조약 그리고 폐전국 특히 독일에는 철저한 응징과 강한 내용 결정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뭐냐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볼게요. 베르샤 조약을 보죠. 그래서 이제 폐전국인 독일과 전승국 간에 맺어진 조약이 베르샤 조약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조약이 맺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을 대상으로 한 거고 뒤에도 나와있지만 오스티아하고는 센체로만 조약으로 맺게 되죠. 그 다음에 트루크하고는 세브르 조약으로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조약들을 등등 합쳐서 보통 형성된 국제 질서를 베르샤 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베르샤 조약은 5년 전에 사라이브 사건을 발생한 것 같은 날짜인 6월 28일에 조인됐다. 이 조약은 독일의 모든 해외신민지가 포기되고 그 다음 본국에서 알자스 로렌은 다시 프랑스에게 이 땅은 항상 많이 많은 땅이죠. 보불전쟁 때 독일에 넘어갔던 지역을 다시 프랑스가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독일이 갖고 가다가 이제 패배하고 나서 다시 프랑스으로 지금 넘어간 지역이죠. 자 프랑스의 반환대국을 비롯해서 많은 영토를 상실화했다. 군비도 극도로 축소돼 영국의 10만 육군은 10만 군함은 36쪽으로 한정되었고 잠수함과 공군은 금지되었다. 자 그래서 주된 무기 생산도 금지되었다. 이때 뭐 주된 무기 생산면 탱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금지했어요. 그리하여 30년에 거쳐서 상환한 배상금 총액이 이게 제일 문제가 있는데 1320원 금마르크 천문학적 숫자에 달았다. 자 여기에서 금마르크라는 거는 뭐냐면 마르크를 기준을 할 때 제시하는데 그 당시 전승국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배상금을 제시하면 얘네들이 독일에서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해갖고 이렇게 지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금시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마르크를 딱 정한 거야. 마르크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 금시세를 기준으로 해갖고 마르크를 딱 정함으로써 그 후에 마르크를 많이 찍어내도 뭐냐면 그걸 이제 그 상관없이 이때 시대를 기준으로 해갖고 마르크를 딱 정한 다음에 한율을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뭐 달러나 파운드라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인 거야. 제가 말하는 파운드나 달러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때 금시세를 해서 1320억만큼 저만큼 그 뭐냐면 그 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를 아무리 찍어내도 상관없는 거야. 이때 시세를 밖고 이제 찍어낸 거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13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천문학적 숫자에 대한 그걸 제시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이제 뭐냐면 물적 그리고 인적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쟁터가 독일이 아닌 프랑스 국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더 심했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많은 돈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돈이 미국한테 이제 채무가 되게 많거든요. 미국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의 어떤 무기나 물자를 사들인 거죠. 자 이걸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독일한테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미국한테 이제 뭐냐면 기린 돈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천문학적 속자의 배상금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독일에서는 갚을 여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못 갚겠다. 배제시구 배제시구 나오니까 뒤에 뭐 영안이나 이런 극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더니 끝으로 베르쉴아 제231조는 1차 세계를 이런 책임을 전초 독일에 있다고 확인시켰다. 그 조문은 아래에 왔다. 자 연합군과 이에 동조한 정부들은 독일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으로 강요된 전쟁의 결과 연합군과 이에 동조한 정부민 그 국민들에 입힌 모든 손실과 피해된 책임은 독일과 그 동맹국에 있음을 확인했다. 자 독일은 이를 인정하였다. 자 이종원은 바로 베르쉴아 조약이 기본정신이었으며 독일은 이에 대해서 농평을 가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즉각적으로 베르쉴아 조약을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베르쉴아 명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에 불만들이 쌓이면서 시틀러의 직권의 배경이 돼요. 너무 가혹했죠. 자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한 내용을 조약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좀 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보죠.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독일은 프랑스 북부의 탄강지대를 파괴한 보상으로 자르하루에 있는 탄강지대 만전하고 절대적인 소유권이 독점 채우권을 프랑스에게 넘긴다. 그래서 이 탄강지대의 소유권하고 독점 채우권을 프랑스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자르는 그 당시 독일의 주요 공업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해외신민지에 관한 모든 체결과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군의 주요 국가들에게 넘긴다. 그래갖고 독일 신민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해외신민지가 좀 있었어요. 아시아나 태평양지역에 그래갖고 조차지까지 포함해갖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양도를 했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태평양지역에 있는 독일 섬들을 양도를 했고요. 상동만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21기조 요구를 내밀면서 우리 중국주 협의를 받다. 그러면서 상동만도 이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5.4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워싱턴행에서 다 무효되었고 중국으로 다시 기속을 시켰는데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일반 의무군재료를 폐지한다. 그래서 독일 육군은 지원병재료를 조직하고 또 보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한정했고 독일은 독일은 어떤 형태의 잠수함을 만들거나 시력 개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일의 군비 제한이에요. 그 외에도 해군의 톤수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함정의 톤수 같은 걸 제한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했지만 독일이 비켜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사병은 위주로 재편하지 않고 주로 하사관이나 장교 위주로 재편을 했어요. 10만 명이라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병들이야 몇 달 한두 달 훈련만 시키면 국방에는 투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장교인데 장교와 하사관인데 이들은 이미 체계가 된 어떤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10만 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금방 나중에 독일이 군비학전할 때 확장이 돼요. 육군이 그리고 잠수함이나 탱크 같은 것도 못 만들게 하고 그랬지만 다 우회를 했죠. 스웨덴이나 러시아 소련으로 가서 잠수함이나 소련 탱크 만드는 것들을 일종의 실험을 했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소련도 거기에 군사기술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소련하고 독일이 전후해 군사적 조류가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니 하면서 이렇게 군사적 키웠던 거죠. 하여튼 그 235조는 그 당시 독일이 동맹국과 연합국의 천국의 내용이죠. 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 외에도 그 뭐냐면 알사스 로헨 지역이 넘어갖고 그 다음 땅을 나눌 때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독일하고 폴란드 간에 그런데 이 때 폴란드가 독립을 했어. 폴란드 땅이 원래는 많은 영토가 예전에 러시아 영토였죠. 그런데 폴란드의 원래 영토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원래 영토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야. 원래 독일 영토였거든요. 이쪽 지역이 폴리센 지역이죠. 그래서 시조적으로 독립을 할 때 원칙도 아니면 폴란드는 내륙국이었어요. 내륙국. 그런데 얘네들은 키워야 되겠다. 독일을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 땅을 좀 더 떼어줬어. 어떻게 떼어줬냐면 여기 단찐이가 있잖아요. 여기 단찐이. 단찐을 국제연맹이 자유시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프리센 지역과 독일 본토 간에 있는 지역 있죠. 폴란드 하랑 지역을 폴란드에 띄어준 거야. 원래는 이게 독일 지역인데 그런데 이게 또 명분이 됐던 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폴란드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넘어갔고 다만 단찐이가 문제였는데 단찐이는 원래 독일 영토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거의 90%에서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제연맹의 자유관리도시로 만들어 놓고 실제 관리를 폴란드의 위임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폴란드는 원래 내륙국인데 단찐을 통해서 바다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폴란드의 영토를 좀 넓혀줘서 독일을 견제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독일의 힘을 더 빼기 위해서 독일 본토하고 동프리센 지역 있죠. 이 지역을 떨어뜨렸어. 월경지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단찐이하고 폴란드 하락을 둬서 떨어뜨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틀러가 이 단찐이야 폴란드 하락을 문제 삼고 폴란드를 침구하는 원인이 되죠. 이 지역은 지금 일부 지역은 지금 백러시아 지역 넘어가고 동프리센 같은 그리고 일부 지역은 소련 지역으로 지금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칼라리그란드라고 하죠. 그래서 소련의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월경지죠. 그리고 그 칼라리그란드는 예전에 케니스 바이크로 동프리센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거의 독일은 없고 러시아에는 구성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요충지죠. 이 지역이 부동화기도 하고 칼라리그란드랑 미사일 배치해놓으면 전 유럽을 뭐냐면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중거리 미사일 정도 단거리 미사일로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떨어뜨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일란트 지역이 있어요. 북경성 지역에 독일 영역이지만 이쪽 지역이 있죠. 독일 영역이지만 여기는 독일의 비무장 지역으로 설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지 못해. 무장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라일란트 지역을 해갖고 독일과 프랑스 간의 왕축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독일 간의 강화 조약에 이어서 오스티아와 불가리아, 트루크 간의 다른 패전국 간의 강화 조약을 개별적으로 맺었죠. 그 결과 오스탄 완전하게 해체됐고요. 이때 해체된 조약이 아까 언급했던 세브노 조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스탄과 체코스과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오스탄은 해체되면 신생 국가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스탄 본토는 이렇게 있고 예전에 오스탄 지배했었던 체코슬라바키아 헝가야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지역 있죠. 이런 것들이 독립이 되는 거야. 이런 지역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독립을 할 때 특히 유고슬라비아 지역 있죠. 이 지역은 세르비아 크루아티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어울려 같이 독립을 패키지로 묶어서 독립을 시켜놨어. 그래서 여기가 약간 뭐라 할까요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고 체코 슬라바키아 지역도 슈텐덴 지역 같은 독일 지역이 많고 그리고 원래 체코와 슬라바키아가 다른 민족이군요. 같이 패키지로 묶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이 예전에 발칸 지역처럼 분쟁 지역이 됐거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발칸아라봐요. 분쟁 지역과 예전에 발칸 반도처럼 분쟁 지역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분쟁 지역이 됐던 지역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폴란드 해상 문제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핀란드가 독립을 했죠. 원래 핀란드는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때 독립을 했고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니투비아 그다음에 나투비아 니투비아 팔테 3국 지역이 있죠. 여기 또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 신생 소련 입장 올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핀란드와 발테 3국은 분명히 예전에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걸 때려가지고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하고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맬 때 이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 지역 상계국은 먹고 핀란드 지역까지도 일부 지역을 자기가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나중에 공격한 것이 겨울전쟁 아니에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분쟁 지역이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미해수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트렌티노하고 트렌스텐은 했다고 했어. 여기 보시면 이쪽 북쪽 지역은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가 자기는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유고슬라비아가 갖고 있는 달마티아 해안까지도 욕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이제 욕을 했냐면 이 지역이 예전에 베네치아의 신민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탈리아인들이 살지도 않았고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어느 지역을 요구했냐면 프리미엘 지역을 또 요구했어요. 피우미엘 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상당히 부각이 됐던 지역인데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번 좀 더 보죠. 이 지역이 왜 문제가 됐냐면 아 잠깐만요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이거 제가 찾아 올려놨는데 이게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찾아서 볼게요 피우미엘 피우미엘 왜 이렇게 있냐면 일단 여기 좀 볼게요 피우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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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아나 유가수라기 항고도시 지금 현재 니아카라고 보는데 요 지역이 원래는 헝가에 치여있다가 19세기 말기부터 이탈리아 이민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차 세기 때 이탈리아는 이 땅을 포함해서 달마티아의 영유을 약속받고 연합군에 참여했는데 실제 달마티아 지역은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불만을 품고 그 당시 민족주의신이었던 다누치요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누치요 가 일찍 의원권을 모집해갖고 피우미엘을 점령한 사건이었어요 왜냐면 이 피우미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갖고 결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총 20년에 이탈리아 유구슬라비아 간에 나팔루 조약을 맺고 피우미엘을 자유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유구에 전혀 속하지 않는 자유시로 만들었다가 24년에 노마조약으로 이탈리아 연용이 되었다가 나중에 2차 세계경 때 유구슬라비아 넘어가게 돼요 이런 지역이었다 피우미엘의 영역권을 물러나고 둘러싸고 이렇게 이탈리아하고 유구슬라비아의 분쟁이 전후의 분쟁이 됐던 거죠 이런 것도 뭐냐면 영토조정미 하는 것은 발카나 분쟁지역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개론서를 읽어볼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체코슬라비키가 나눠지고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테루체코비나 크루아트아를 합병하여 오늘날 유구슬라비아가 되었다 그리고 트루클 제국 또한 붕괴되어 유럽 대륙의 콘스탄티노풀과 그 주변 헙수한 지역 있죠 이 지역 아시아에서 그들의 아나톨리로만 유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날 터키 지역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는 터키가 재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놓고는 또 여기에서 몇 개가 터키와 여러 국가들이 나눠갖게 돼요 영국 미국 그래서 그리스에 신탁통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터키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스만 관심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리스가 군대에 있고 터키를 먹으려고 들으니까 이때 나타나는 영웅이 나타났죠 케말팔시아가 등장하죠 케말팔시아가 거의 터키 뭐냐면 그 아까지 그 당시 이제 앙컬라라고 수도였는데 여기 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앞에서 막아내고 결국엔 터키를 몰아내게 돼 여기는 그래서 이제 다시 조약을 맺게 돼요 이게 노젠 조약이야 노젠 조약 그래서 그 노젠 조약 결과 그 당시 터키는 예전에 세부의 조약 처럼 이제 여기 본토는 없게 돼요 본토하고 여기 이스탄불 중심의 그 지역 있죠 아시아죠 근데 이때 이제 그리스는 뭘 얻었냐면 요 본토 육지는 터키가 갔대 요 섬들 있죠 요 섬들 요 섬들은 다 그리스 영역으로 해버린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터키는 그 근해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서 조금만 그 뭐냐면 그 근해 외에는 모든 섬들이 다 그리스 넘어가니까 터키가 가까워도 다 그리스 성이 될 뻔이니까 지금 이제 터키가 외부 진출하거나 해양 진출할 때 문제가 되고 요즘에 문제가 됐던 건 요 지역 있죠 요기 지중해 키브루스 부근에 요기에 가스 유전 같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가스들이 천연가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 섬들 다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약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터키 입장할 때는 그냥 본토만 사수해도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섬들 내줄뻔입니다 그리스한테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치면 그리스의 그가 여기 보시면 섬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 먹고 있죠 지금요 로젠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날 국경선이 형성된 것이 로젠 조약이다 그리스 터키가 국경선이 형성됐고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 많다 서울의 분쟁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 정권은 강화에 참석을 허용되지 않고 왜냐면 도중에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스토 리투프스쿠저약은 피해됐고요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는 이른바 발트공화공은 새로 발전했다 러시아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발전했죠 자 18세기 말에 나라를 상실한 폴란드는 옛 영토를 회복하여 독립하였고 발트의 축구를 해당하는 폴란드 해당 진화들을 획득했고 그가 원했던 단지는 자유시가 되었다 그래서 자유시는 국제연맹에 관리하였지만 실종 폴란드가 관리했어요 자 그 밖의 전순국이었던 이탈리아는 미 해수지역 중 트린티노나 트리에스트를 얻었지만 프리미지역을 얻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분쟁지역이 되고 자 프랑스가 원했던 독일의 석탕지역 자르 지방은 15년 동안 국제연맹에 관리해두고 이건 다시 독일을 넘어가요 라일란트는 독일 영토를 남때 비무장지역으로 했다 이런 지역이죠 라일란트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는 독일 군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야 근데 이제 스틸러가 그거 어기고 군대 입구고 들어왔죠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폐전국이 해외 영토에 기속에 결정해서 위인신탁 제도 했어요 위인통치 제도 이게 나중에 신탁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폐전국의 영토를 국제연맹이 있는 강대국들이 대신 관리해주는 거야 이거 어느 정도 관리해준 다음에 독립을 시켜준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그냥 자가 갖겠다는 거야 위인통치라는 정보고 그래갖고 이제 많은 뭐냐면 특히 독일 신민지들 있죠 이런 것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위인통치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문제를 익혔죠 이 제도가 이때 만들어놓은 거야 자 이는 국제연맹이 어느 영토에 대해서 통치권을 특정국가에 위임하고 해당국가의 위임통치형의 주민을 교육하며 궁극적인 민주주의 자치정보를 쓰일까 독립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제도다 자 이 제도는 독일의 아프리카 신민지 중 동아프리카 지금의 탄자니아를 영구 서남아프리카 남아국 연합 연방 그 다음에 서남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국 연방에 북쪽에 있는 나미비아가 있죠 그리고 테메넌과 토그랜드는 각각 영국과 프랑스가 맡겼고요 태평양에서 르기니의 독일 영혼 오시아 서부산무화는 뉴질랜드 켈로라니와 마사일 마리아군은 일본에게 각각 위임했다 자 그런데 위임을 해도 실제 중 나라가 가졌다 자기 신민주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동지역에서는 메스포타미아하고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시리아 네바논이 프랑스가 위임통치였다 요거는 무슨 조약에 맡겨요 사이코 피코 조약이 있어요 사이코 피코 조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때 중동지역에서 영국이 오스만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얘네들 밑에 있는 소수민족들 있죠 소수민족들 아랍민족들 이 아랍민족들을 성동을 했어 그래갖고 얘네들을 성동을 해가지고 너네들 오스만한테 독립을 하면 분리독립을 해서 뒤에서 쳐주면 나중에 전후에 너네들 독립을 약속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맥마운 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또 한편으로는 또는 벨프 선언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스차일드가 유대인 금융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유명한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노스차일드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후에 독립 후에 이 팔레스탄 지역을 떼줘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와 그래서 맥마운 선언을 통해서 아람민족들을 성동해가지고 오스말을 뒤에서 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자금을 끌어서 전쟁비를 쓰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비밀조약을 맺죠 사이코스 피쿨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나눠갖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패권을 나눠갖게 되고 영국은 오늘날 이집트와 팔레스탄 지역을 걷게 되고 대시아 네바노는 프랑스 각각 나눠갖고 나눠갖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게 좀 외교를 잘한다고 할까 모르는 근데 좀 약간 그 이런 비밀조약을 통해서 맥마운 선언 벨포 이런 선언 사이코 피쿨조약 등등 해가지고 이중삼중은 이렇게 뭐냐면 비밀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형식으로 자기 주도로 중동의 어떤 질서를 구축해놓은 거죠 근데 일단은 맥마운 선언이나 벨포 선언을 통해서 뭐냐면 약속을 받았는데 동의를 해주겠다고 약속 제대로 안 적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랍이라든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사항을 말한 거야 그래서 사이코 피쿨조약이 반영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코 피쿨조약이 반영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괴 강화의 결과 탄생한 유럽의 새로운 국제짓을 베이유셰체제라고 하고요 베이유셰체제는 그것이 수입된 약 20년 만에 붕괴됐고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하면서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독일에 대한 평화조약이 가혹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많은 신생국가들이 탄생시켜 탄생시킴으로써 유럽 전체를 발칸화시켰다는 거 예전엔 분쟁지역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지역을 얘기를 했어요 유고술라비아 문제 그 다음에 폴란드 하람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 해수지역 중에 약속대로 제대로 안 좋고 푸임에도 이제 불만의 문제가 됐고 자 이런 것들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유럽에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는데 유럽의 근대적 국가체제에서 한해서 맺어진 여러 조약과 비교해 볼 때 베이유셰체제 조약은 최선의 것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혹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발칸화도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윌슨이 제창한 민족작용주의 원칙보다 더 철저히 간철되지 못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는 저자의 주관적 생각인 것 같아 에어두시려면 에어두시려면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자 베이유셰체제는 적어도 1920년대 그런데도 안정된 조약을 유지했는데 따라서 그것의 붕괴의 원인은 대전 후에 유럽의 정세번화와 지켜볼 것이다 자 특히 이 체제가 수입된 영국, 미국, 프랑스 체제 유지해서 소극적 태도와 협력의 교리가 지적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우솔링이라든지 시틀러 이런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런 사람도 초기 때 한번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했죠 그래서 특히 시틀러의 요구 같은 것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시틀러가 직권하자마자 라일런티를 먼저 군대 입국을 들어왔거든요 그때 좀 약간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강경하게 나왔으면 그냥 그 시틀러도 물려났을 텐데 왜냐면 시틀러가 그 당시 군비 확장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질해가지고 그냥 무기는 해줄보셨죠 싸우고 싫다고 그리고 뒤에 무현해던도 그런 꼴도 됐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베르시아 체제로 만든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시아 체제가 있고 그 다음 한편으로는 워싱턴 체제가 있어요 워싱턴 체제 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여기는 미리 좀 얘기할게요 이 워싱턴 체제는 워싱턴 회의가 있죠 군축회담이 있어요 뒤에 이 워싱턴 회의 체제에서 형성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선을 뭐냐면 워싱턴 체제라고요 일본을 주도 견제하려고 했던 체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국제혁명을 좀 읽을게요 유럽에서는 베이오시아 체제가 형성됐다면 그 아시아 지역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체제가 형성됐고 그 주 목적이 워싱턴에 기점으로 형성된 거죠 주의가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 이외에 일본이 21개지 요구 등에 의해서 중개 우월적 지하 꿈이 경제 발전이 됐고요 이때 일본이 상당히 1차 세계대전 때 호황을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러시아 내전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 적군하고 백군하면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연합군촌은 백군을 지원을 했는데 왜냐하면 백군이 이겨서 다시 러시아를 1차 세계를 참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미국이라든지 그 당시 영국이나 이런 것들 병력 파견이 좀 힘들었거든요 일본한테 좀 병력 파견을 요구했는데 일본은 너무 가도하게 액션을 지했던 거야 병력을 한 3만 명 정도 한 두세 개 사단을 파견을 해갖고 연외류 지역을 장악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의 북만주의와 시베리아 지역을 뭐냐면 가질로고 이제 했는데 시베리아 출병을 한 거죠 적군을 견제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미국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속성을 알게 된 거야 이거 이제 괜히 요청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겠죠 그래서 일본한테 철수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일본이 들어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가 집권했던 거고 시베리아가 외교 뒤에 얘기했지만 또 일본이 미국하고 통상을 할 때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었거든 생산화 이런 것들을 수출했던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워싱턴 회의를 개최했는데 워싱턴 회의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개로 자 여기 이제 워싱턴 회의가 4국 조약이라 해갖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매진 4국 조약이 있고 9국 조약과 워싱턴 구축회담이 있어요 워싱턴 구축회담이거든요 그래서 3개로 구성됐다 4개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4국 조약은 뭐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 영토 보육구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야 9국 조약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중국의 영토와 보존과 문호개방 원칙을 존중해줬다 원래 이 문호개방 원칙은 미국이 먼저 제시했죠 존 헤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제시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이걸 원칙을 인정받는 거는 이때요 워싱턴 회의 때 그리고 말이 맞던 21개의 요구가 처리되고 상동반던 이 건이 중국한테 넘어가게 돼요 이걸 그다음에 워싱턴 군축회담도 같이 열었죠 그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함 비율을 5대 3대 3대 1.75대 1.75대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5고 영국이 3이고 프랑스가 3이고 이탈리아와 일본이 1.7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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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걸 시리아다 내각에서 받아들인 거죠 이것 때문에 군부에 불만을 사게 돼요 그런데 여기 주력함은 뭐냐 제가 잘못 적었는데 한국 무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1921년에 맺어진 거죠 21년 때는 아직 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항 거포주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전함을 주력함을 봤거든요 그래서 주력함을 뭐냐면 이렇게 제한농고 한국 무함도 그 당시 부각이 됐어요 한국 무함이 부각이 되어서 이것도 제한을 했지만 제한은 좀 풀렸죠 이거는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 올 때는 주력함 만드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전함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일본 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함보다는 항공 무함을 전한도 야마토처럼 큰 걸 만들긴 했지만 항공 무함을 주로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2차 세계대는 딱 시작하니까 항공 무함이 일본 항공 무함이 미국의 항공 무함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초반에 태평양에 패권을 장악하는데 태평양에서 패권을 장악할 때 유용해서 진주문 공습이나 그래서 원래는 주력함은 전함이었지만 30년을 넘어오면서 거한 거포주의가 사라지게 돼 항공 무함이 주력함이 돼 왜냐하면 항공 무함은 항공 무함이 비행기 있죠 비행기들이 쭉 이죽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공격하면 아무리 큰 전함이라도 복방 폭삭 뭐냐면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30년이 들어가면 항공 무함이 주력하게 되는데 이때는 나중 전함이 주력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조함 비율을 맞춘 것이 이게 뭐냐면 워싱턴 해예요 워싱턴의 런덤이죠 런덤 군축회담에서 보조함 비율을 맞춰놨죠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영토보전과 기회균 등 문호개방 아래 미국의 요구가 관찰됐고요 그래서 워싱턴 체제 미국 중심의 국제지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두 과서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용은 2233번에서 2235번 일본은 러시아 혁명을 혼란을 틈타서 북만주와 시베리아의 군사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 일본은 사회주의 학살을 만든다는 구실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연합군과 함께 혁명의 무력 간섬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베리아 출범했죠 다른 나라가 철수한 후에도 일본군은 만주와 한국의 안전학교라는 명모로 만주, 북부와 시베리아 연해주를 1922년까지 계속 주둔했다 그리고 시베리아 출범 할 때 병력이 거의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았어요 다른 나라는 형식적으로 시베리아 출범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2235번을 읽어보면 동아시아는 전선국들의 이권을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예외지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을 포함한 국외국들은 미국 주도의 워싱턴이 여러 앞에 구국조약이 있죠 그걸 열었는데 예를 아시아지역의 세력을 조종하려고 했다 이에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기획윤도의 원칙을 합의하고 미국이 아시아 진출 소요되어 졌고 그 다음에 또 군축회담도 같이 열렸다고 했죠 일본의 군사평착을 제한하여 해군 일본이 차지했던 상동성 이권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형립된 국제질서를 워싱턴 체제로 가는데 이것은 베르샤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제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개논설 읽어보죠 국제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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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수능에서는 많이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르샤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가 국제혁주자 평화수위였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화의 벽두에서 결정되었고 베르샤의 중요한 부분은 국제혁명 이 창설했다 이 국제혁명은 윗슨이 제안을 한 거죠 자 국제혁명은 목적이 딱 나오는데 세계평화의 수익과 일류문화의 향상에는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혁력기구 이로써 군비축소 안전보장 국제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문화발전과 인도적 산업에 전개된 그 주요 내용을 읽었다 국제혁명은 가맹국마다 한 표씩 포극권을 갖고 있고 한 표씩 포극권을 갖고 있는 총회와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5대국 강국의 영구적인 자격을 갖고 총회에서 선출되어 기원부 자격을 가진 4개국과 더불어부성된 이사회 재나베에서 선춘 상설 상호국 등 그것이 골고루 짜여있다. 그런데 일단 국제혁명은 좋은 의지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일과 소련이 감행이 허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독일은 나중에 가입이 허용되죠. 그다음에 미국마저도 참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원래는 윌슨이 그걸 제안했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을 넘어가면서 공화당 정권에서 다시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서 2018년 가오래 행해진 미국의 위헌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요. 상원과 하원을 지배하게 됐고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윌슨이 제시한 베르새아 조약 기준을 상원이 거부를 했죠.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요. 나중에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윌슨의 비타격적 성격이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은 국제무대와 국제정치의 경험부류과 미숙함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때 미국이 완전히 국제무대에 철수한 버린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의 불참이 국제연맹에 큰 타격이 됐으면 재론의 여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큰 결함도 있는데 세 번째죠.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참가국이 이미 탈퇴할 수 있었고 특히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가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경제 봉쇄 정도 쉬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 나중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 국제연맹에 그냥 탈퇴해버리죠. 선언을 나고 탈퇴해버리고 그냥 얘네들이 쳐둬도 막을 방도가 없는 거야. 지금처럼 유엔군을 파괴한 그런 것들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남아있었죠. 그다음에 국제연맹이 작은 분쟁을 많이 처리하고 보조기구에서 국제노동기구를 뒀죠. 그래서 노동기구를 둬서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연원을 한계시키는 등 공적이 없지 않았으나 공적적 침략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실패했고 이것은 베르쉴야 체제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화를 모색해가지고 내용을 볼게요. 베르쉴야 조약이 독일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들였고 국제연맹이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염호는 각국은 평화를 모색하게 했고 그러니까 1920년대에 평화를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1차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평화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파리조약 같은 캐노브 부리안 협정 같은 것들을 맺게 되고 그리고 이런 녹화 조약도 치료라고요. 이런 것들을 맺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5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문은 50번이에요. 전후의 평화수입에 있어 큰 난간은 프랑스의 독일은 지나친 복수심과 경계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차 세계의 주 무대가 어디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독일은 침략국이었지만 패전국이었지만 영토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는 인증물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거기에다 옆나라와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독일에는 경계가 있겠죠. 보불전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을 지금 죽여놓지 않고 안으면 내가 나중에 다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내가 지금 전후복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 독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수심 같은 것도 있고 뜯어먹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1923년에 독일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니까 프랑스는 그 명목으로 그 당시 독일의 최대의 공업지역인 르를린 지방을 점령하고 벨기에를 동원하고 같이 점령했어요. 이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때 뒤에 있지만 독일 배상이 스톤제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외교를 잘했어요. 그때 수상 잠깐 수상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냐면 그 당시 협조하지 마라. 독일 국민들은 다 협조하지 마라. 노동자들은 직장 나가지 말고 공무원들 일하지 말고 퇴업을 한 거지. 결국에 물려났긴 했어요. 그래서 스톤제만의 어떤 제의에 따라서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데포트 사이에 루카노조 협정이에요. 이 협정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베르샤아 조약을 중소할 것이며 협조국 협정국들은 모든 문제를 평안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루카노조약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루카노조약은 전후에 남아있는 교정국들의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취의 시대에 도래에 있으면 알리는 우렁찬 종소리였다. 이거는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 다음에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루카노조약의 업적 결과를 주기 위해 독일의 국제연맹에 가입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여기가 안 나왔지만 독일하고 벨기에 프랑스 상국 간에 국경성이 확정됐죠. 존중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8년에 체결된 칼로그 브리안 협정이라고 하죠. 부전조약 파리 협정 이렇게 했는데 주도 이제 요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부전조약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켈로그하고 브리안이 만나서 했는데 켈로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안은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무에 맺어진 건데 이 협정의 골자는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에 적극적 배제하는 것으로 처음에 15개고 후에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참여했다. 근데 이제 한계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참가국들의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이익이 경우에 유보조건을 내들었고요.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하지만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이 걸릴 경우에는 예의조항으로 무기를 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협정을 위대할 경우에는 대책이 완전 없다는 거야. 어떤 시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평화에 대한 상징적인 결과였고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틀러가 재무장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자정도금의 협정은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전후에서 평화수익과 경제분해에서 직접 관련된 것이 배상 문제인데 베르시아의 조약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독일의 배상금은 막다른 예수였고 폐지원의 혼란과 경제적 침투에 허락했던 독일로서는 도저히 이를 지부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르르 지방을 점령하고 프랑스 입점할 때는 독일의 배상을 받고 미국의 채무도 상환해야 되고 전후 복구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르르 지방을 점령했고 독일 경제는 파탄 입점이 모였다. 독일의 경제의 파탄은 유럽 경제의 혼란을 뜻하는 동시에 전순국 대부분이 독일의 빚을 채우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대한 부채를 갚을 길을 망연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이 나설 수밖에 없지. 자기가 돈을 받으려면 일단은 배상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볼게요. 여기 잠깐 넘어 런던에이를 얘기를 안 했는데 뒤에 얘기를 했지만 군축회담 중에 런던에이가 있어요. 런던에이가 1930년 세계공항 속에서 군비 주축을 마감을 한 건데 이거는 앞에서 워싱턴 보조함이 워싱턴 에이 때는 주로 뭐냐면 주력함을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보조함이야. 이때 30년 되거든요. 30년은 어떤 식이냐면 주적함이 전함에서 항공모함을 옮겨갔듯이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보면 항공모함 혼자 가진 않죠. 이렇게 보면 미국의 칠란들 같은 데 보면 같이 보조하는 군함들이 따라 붙죠. 항공모함 자체는 자체적인 방어정은 없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항공기만 좀 있고 약간의 기관총 정도 발칸 정도만 달려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보조함도 같이 따라와야 돼. 잠수함이나 순양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것들. 이 보조함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만나서 미국과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10대 10대 7대 7 빌료를 맞힌 거야. 일본인은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하마코치 내각이었는데 그때 외상이 앞에서 워싱턴 수상이었던 누구야. 시대아다 했거든요. 시대아다 협조이기 때문에 받아뜨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런던 워싱턴 일본의 군부에 불만을 사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배상금 문제 얘기하죠. 1차 세계대전 약진한 미국 밑에 보면 대전전의 미국은 채무국이었어요. 35억 달러 비치고 있었는데 대전 후에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부터 많은 물건을 외상으로 빌려줬죠. 그러니까 뭐냐면 외상으로 팔았죠. 채권국이 된 거예요. 125억 달러 채권국이 된 거예요. 채권은 대부분 영국과 프랑스부터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영국, 프랑스가 이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독일에서 배상금을 받고 다시 전시부채가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입장할 때는 이 독일 자체가 경제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 엉망이기 때문에 세금도 제대로 안 징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자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독일이 처음에는 경제가 나빴는데 20년 중후반 넘어가면서 미국 자본들이 독일에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독일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해. 그래서 1929년까지 부흥하기 시작하죠.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자본이 개입하고 또 미국은 또 한편으로는 도주안과 영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좀 심하니까 탐감 좀 하고 지불기한도 좀 늘려주자. 그 목적이겠죠. 도주안은 1924년에 미국이 제시했던 건데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찰스 도스 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야. 도주다는 사람이 도주안인데 일단은 그 당시에 독일의 마르크아가 상당히 불완전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독일의 마르크아를 안전시켜서 일단 2억 달러 차관을 독일에게 제공하고 독일은 2억 달러 차관을 바탕으로 금을 사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태안 지폐로 마르크아를 다시 만들어서 태안 지폐로 만든 거야. 그래서 안전시키고 약 5년간 배상력을 좀 잠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의 배상력을 당장 지금 갚은 게 아니라 배상력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5년간에 순차적으로 내리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못하니까 영환이 제시된 거야. 배상공정액을 아예 4분의 1로 감소시키고 지불연안도 1959년을 연장을 시켜줘요. 요는고 그래서 그래서 그 당시 이걸 통해서 독일을 좀 위해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황이 발생됩니다. 1929년에 공황이 인사하니까 영국, 프랑스가 더 이상 돈을 못 대주겠죠. 갚지 못하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정부 간 채무 1년간의 상한정지로 통보합니다. 일방적으로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너네들이 돈을 안 갚아도 된다. 1년 동안. 그래서 후보몰라트윤은 지불유예라는 거예요. 지불유예. 그래서 디폴트는 지불을 못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후보몰라트윤은 영국과 프랑스가 한 게 아니라 후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 사장을 고려해서 해준 거야. 지불유예는. 그리고 로저네일을 겹쳐서 1932년에 아예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를 내줬어요. 경제 회복까지 보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시틀러가 집권하자 이 로저네일을 정해놓은 기간도 우리 못 갚겠다. 배째라. 그러면서 실제로 배상금 문제는 건너갔죠. 그래서 베르새리 조약에 이런 1325금 마르크 그 당시 금을 시세로 해갖고 정해놓은 것이 도스탄과 영안을 거치면서 조금씩 들여들기 시작해. 그러다가 로저네일 때 그냥 확 줄고 그리고 나서 스틀러가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상금 자체가 천실적이어야 되는데 천실적이지 못해서 그런 있는 문제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배상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배상금과 전체의 미묘한 함수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전쟁 채무를 얘기한 거죠. 이에서 미국이 1924년에 미국은 도주안을 제시해 2억 달 차관을 도입해 차관으로 독일의 마르크라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5년간의 배상률을 잠정적으로 전환했다. 마르크라의 안정과 더불어 독일 경제의 부흥도 기민을 보였으나 배상금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독일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미국 자본이 대거 독일에 투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1929년에 미국 자본이 갑자기 철수하죠. 왜? 대공황이 났잖아. 그러니까 경제 파탄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국에서 독일에서 철수를 해버리니까 독일 경제 또는 올라갔다가 1929년에 내밀막길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때는 스틸러가 집권할 수가 없었죠. 그냥 구구단체 하나 불과했는데 이게 계기도 1929년에 시틀러 인기는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1933년에 집권을 나게 되죠. 하여튼 배상금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고 1929년에 미국이 다시 영안을 제시해서 배상금의 총액을 4분의 1로 감소하고 지불연한도 59년 연장했고 그 뒤 국바로 경제공황이 있죠. 경제공황은 1929년에 이랬는데 아마 그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지불이 불가능해지니까 미국이나 후보 대통령이 1년간 산안전지로 통보했어. 영국과 프랑스한테 1년 동안 지불 유예를 한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입점할 때 지불 유예를 되기 때문에 미국이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1932년 강개국은 노전에 의해서 배상금의 44분의 1을 감소하고 그나마 경제 회복까지 지불 유예를 했지만 시틀러 장권장환과 더불어 배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손을 뗐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전쟁 채권에 대한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워싱턴에 의하고 뭐냐면 런던에 의해 같은 군축회담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읽기만 할게요. 배상 문제보다 더 직접적인 평화 수익과 관련된 문제는 군비 축소였다. 그리고 윗슨은 14기 조항에서 국내의 안전을 유지하는 선까지 군비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 국제연맹 또한 이 문제를 중요시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비 축소 제안은 미국이 먼저 제출되었다. 즉 미국은 전해 일본의 세력이 태평양 지역에 급속하게 비대행위를 경계해서 워싱턴 회의를 소집했죠. 그래서 워싱턴 회의가 여러 세계회담을 구성했는데 군축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함 비율을 5대, 5대, 3대, 1.7.5대, 1.7대, 5대, 앞으로 10년간 주력함을 건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일본이 주력함보다는 주로 항공모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2차 세계대 때 제일 많은 국가 일본이었어요. 이해에 부산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태평양 지역의 기존의 영토 보육군을 서호 존중할 것을 약속한 4개국 조약과 그리고 이해에 참석한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영토 보장과 문호 개방을 원칙으로 존중할 것을 약속한 9개국 조약으로 체결됐다. 그래서 형성된 그 체제가 워싱턴 체제죠. 2차 세계전 전까지는 유지됐던 미국 중심의 국제지술이기예요. 워싱턴에는 군비 축소에 관한 주요감을 제한했기 때문에 보조함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총 27년부터 제네마 구축에 시작했을 때 프랑스에 잇따라 찬성해서 영국, 미국, 일본 사이에 위견이 대입되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가 1930년에 세계공항 속에서 각국이 군비 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런던 군축에 얻게 되고 이때의 보조함 이때는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죠. 주요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조해주는 그런 보조원들을 하나한 관련된 협약에서 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 10대, 10대, 7대 비율로 정해졌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위기에 대입으로 협정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1932년에 제네마 국제연맹 주도하되 세계전의 군축회의가 개최되었다. 종전의 군축회의는 주로 해군만 대상으로 사는데만에서 이번에는 모든 군비 축소를 토요일 파견했으며 참가국도 61기회에 달았다. 그러나 300개의 제안이 나오고 해자만 거듭듯 아무런 결말을 맞지 못하고 그 사이 독일이 재무장을 주장하는 시틀러가 정권을 자아했던 소식이 전해지니까 각국 대표들이 하나 둘 해에 빠져나갔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비 확장이 각국의 주요 관심이 되면서 성취의 시대 또한 끝났다. 이 성취의 시대는 아마 저자가 어떤 책을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성취의 시대는 총 20년대 그 당시 평화조약 맺고 군비 축소 회담 맺고 그래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던 시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 2절은 뭐냐면 간전기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간전기 정강기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이 간전기 정강기 시대는 되게 어떤 식이냐면 1918년부터 1939년 식이에요. 이때 유럽에 여러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도 있냐 이것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간전기 간전기 시기 때 이런 변화들 지도가 주어지고 그런데 일단은 간전기 정강기 시기 때 뭐냐면 지도를 좀 볼게요. 국경 지도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여기 이 당시에 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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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가 독일 국경 지도예요. 여기가 폴란드 하랑이고 여기가 동포유센 지역이죠. 독일 본토하고 동포유센 떨어져있어. 여기가 보통 월경지라고 떨어진 공국하고 떨어진 영토를 월경지인데 월경지 표시가 있고 이 지도가 언제까지 유지됐냐면 1918년부터 1939년 까지 유지됐죠. 물론 중간중간에 체코스라바키아 슈템테 지역은 독일한테 넘어가고 가정도 있고 오스테이가 합병되고 그렇게 있지만 전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1차 세계부터 2차 세계부터 중간에 있는 시기라고 해서 정강기 또는 간정기 이렇게 하죠. 1차 세계부터 2차 세계부터 중간에 있는 시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된 정강기 때 간정기 때 관련된 내용 유섭사회 변화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냐.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대중사회가 형성됐다는 거. 대중생산 유통 소비 대중민주주의 보통 선거권이 확대된 거죠. 그러면서 보통 선거권이 확대되는데 이때 보통 선거권 확대 부분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와요. 두 번 나왔나? 그랬고 특히 여성의 참정권 관련된 내용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재작년 기출문에 나왔죠. 이렇게 보통 선거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국들이 없어져요. 전제군주가 소물되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되죠. 여러 오스자나 러시아 집에 있었던 국가들의 민족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공화국 체제 형성하고 그런데 국경 문제는 형성될 수밖에 없죠. 국경 문제 때문에 발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 그 다음에 복지국가 개념이 확대돼요. 예전에 영국과 독일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자파정권이 등장해요. 대표인이 영국이죠. 노동자 정권이 확정되고 독일 같은 에도 3인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파정권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여성 참전권 학대가 되죠. 여성 참전권 학대가 공사 년도에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2년 전에도 나왔고 객관시 기초해놨고 한 3번 나왔나? 그래서 1차 세계전 이후에 1차 세계전 동안에 여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죠. 피를 흘릴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성운동도 같이 항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국의 여성 참전권 인정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루에 쭉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일 마지막 국가가 안 나왔는데 프랑스야. 프랑스는 1946년 가서 인정받아요. 프랑스는 두 굴이 사회주의 세력들을 맡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거예요. 여성들이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 건데 프랑스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혁명이 나라였지만 종교 문제하고 여성 문제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 나라들이 나틴계 나틴계 쪽의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영국 이탈리아 쪽이 좀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좀 약간 보수적이고 또 투표권도 좀 느껴져요. 얘네들 나라들이 그리고 근데 이제 게르만계 쪽 있죠. 게르만 쪽 앤글섹슨 쪽이나 이런 쪽은 좀 빨리 줘요. 북미 국가는 더 빨리 주고 북유럽 국가는 더 빨리 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성 참여권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관련돼서 이제 한번 참여권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 예전 교과서에 좀 실려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MRI 펭크허스트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성 참여권을 보여줬으며 일생 동안 투쟁을 보며 영국의 여성 운동가다. 이때가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그 여성들의 법과 제도에 맞는 평등을 주장해.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남성들과 똑같이 법과 제도의 평등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도 같이 달라. 참여권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녀는 딸과 함께 여성 참여권 획득을 목표 1903년에 여성사회정치연합회를 조직했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1913년에 이 단체는 회원인 에밀리 데이비스가 경마장에서 인신을 벌이다가 마대치며 죽인 사건 죽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계기로 여성들은 경렬한 투쟁을 정기했고 그 과정에서는 폭탄 테러도 하고 의사당 방화권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범위로 외치고 그래요. 마침내 1918년 영국 정부는 30세 이상의 여성들의 선거권을 활용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21세의 선거권을 가지게 된 1928년에 사망했다.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사당의 뜻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참전권운동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영국의 참전권운동은 올리프트 구조에 영향을 받은 메리 올리스토 크래프트가 여성의 권리 옹호를 펴낸 여성운동의 사상적 근거를 밝히면서 본격적이 시작했다. 그녀도 여성도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사의의 진정한 평등이 존재할 때만이 사회가 건강할 수도 있다고 서서했다. 특히 그녀는 결혼 후 아내의 법적 존재가 남편에 종속된다는 당시에 통념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휘가 격상되어 여성의 남성의 정보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 비로소 결혼이 신선한 것이 될 것을 주장했다. 지금은 당연한 논리죠. 그녀의 주장은 이후 영국 여성 참여권 운동가들에게 원동력을 제공해줬고 여성의 종속적 지휘에 중앙에서 쓴 존스토트 밀등 일부 남성들도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투쟁을 참여하게 됐다. 메리 운스토트 크래프트라는 인물이 유명하나봐요. 여성 운동사에서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1물결 속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자유주의 페미니즘 2세대 3세대가 등장해요. 얘네들로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대도 와서 전후 2002부터 관련돼서 할 때 서강절 중심으로 좀 더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민주주의 발전 관련된 서계 내용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